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학습 보조를 위한 특별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특별급여가 제공됩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 학생 학습 돌봄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대 6개월간 월 40시간을 추가해 서비스 시간을 제공합니다.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선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접수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급여는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만큼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